피카츄라 이츠 파이리 꼬부기 오늘은 포켓몬빵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피카츄 제가 좋아하는 빵이에요 너무 치즈맛이 강하게 나서 너무 맛있어요 짜잔 너무 귀여운 피카츄 피카츄 오 향 붙어봐 자 일단 스티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뭐가 나올까 자 보세요 뭐야 캣토비 캣토비 저 캣토비 벌레 포켓몬이긴 하지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캣토비 좋아 자 다음은 파이리의 화르르 핫소스파 파일 파일 저 이 파이리 에피소드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가 들어 있을까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자 뭐가 보이긴 하는데 아 먼저 알겠어 아 이거는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 포켓몬이에요 바로 두트리오입니다 머리가 세개에요 자 그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로켓단 초코롤 이게 초코 맛이 되게 강하게 나와서 되게 맛있거든요 우유랑 먹으면 짱 자 뜯어볼게요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처 나 로사 로이 냐옹이다 아 자 뜯어볼게요 아 너무 귀여워 주래곤 나왔어요 주래곤 자 오늘의 그 스티커는 요렇게입니다